나라 전체로는 여의도 국회가 있잖아요 중앙의회라고 할 수 있죠 나라 전체를 포괄하는 국회의원들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있고 또 광역단체별로 다 지방의회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경기도의회, 충북의회, 전남의회, 경남의회, 제주의회 이렇게 다 의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초단체의회가 또 있죠 그래서 성남시의회, 부찬시의회, 시군단위의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 있는 부천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남성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시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 이런 논란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시의원이 해외연수 도중에 시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국민의힘 박해숙 시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7명 공무원 2명 모두 9명이 프랑스 독일을 연수여행을 다녀왔다 그런데 이 재정문화위원장은 민주당의 임은분 의원이 유원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임은분 민주당 위원장 연수기간 내내 여행사에 대한 뭔지 모를 불만으로 인해 불평불만을 했고 일행들을 계속 불편하게 했다 함께 간 공무원들이 식사 중인데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의전 문제로 혼을 냈다 이동할 때도 여행 가방을 왜 의원들이 들어야 하느냐며 유원장과 민주당 의원들 가방을 공무원들에게 들도록 하는 등 갑질로 여겨지는 행동을 했다 급기야 연수 마지막 날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서를 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그대로 표현하겠다 누구든지 한국에 돌아가서 연수 중에 있었던 일을 발사를 하기만 하면 주둥이를 쫙 찢어버리겠다 참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 의원은 광역단체 의원대로 이 기초단체 시의원 부천시의원은 또 그대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마치 하인불이듯 합니다 하인불이듯 합니다 자기들 가방은 당연히 그 해당 공무원들이 끌고 다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김과장 김국장 부르면 자기 밥 먹는 자리로 그냥 한 다름에 달려와서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네 부르셨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호텔 체크잇 체크아웃 밥 먹는 자리에서 밥밥 계산 호텔 체크아웃 체크 계산 비행기표 끊고 바꾸고 어디 방문지 미리 예약하고 이런 거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공무원들이 합니까 부천시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프랑스를 가든 독일을 가든 스페인을 가든 가서 여행할 목적지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섭외하고 호텔도 자기네들 손으로 체크인 하고 밥 먹었으면 자기네들 손으로 밥값 내고 여행 가방도 자기네들 손으로 끌고 다니고 그래야지요 공무원들이 왜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그걸 가방무찌라고 하죠 왜 그걸 합니까 왜 왜 다 국회의원들한테 배운 거겠죠 시의원은 도의원한테 배우고 도의원은 국회의원한테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글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경기신문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불거지기 전에 쓴 사설인데요 이라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태는 여전하다 말만 지방이니 중앙정치의 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목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기초의회 부활 30년 권한 커졌지만 자질 미달한다 무용론 자초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업무 능력과 청년도가 유권자 기대에 못 미치고 정당 공천제로 인해 후보 공천이 거대 정당 줄서기를 유도한다 임기 중 각종 비위 행위로 질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기초의원 무용론 11시 김광일쇼에서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기초단체 의회 의원들을 무용론 한꺼번에 그 의회를 기초단체 의회를 없앤다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먼저 세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래야 제대로 된 전문 인력들이 자기 고장을 향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명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내 가방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만약 교육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입을 쫙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전문성과 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 고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해외 출장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 해외에 나가서 뭔가 복을 일 있으면 개인 돈으로 나갔다 와라 해외 출장은 금지한다 세 번째 정당 공천제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우리나라 선거구가 253개가 있는데요 그 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 의회에 출마하는 후보들 기초단체 의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쥐락펴락합니다 그 공천권을 그 해당 선거구에 국회의원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행동대왕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아니 부천시 시의회 의원들을 뽑는데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 어떻고 국민의힘 소속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무슨 정당 추천이 필요합니까 자기 고장 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세 가지 특히 기초단체 의원들은 우무수 명예직 해외 출장 금지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잡음들이 해외 출장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리는데 전권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대표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로서는 제대로 선거를 치러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 하나는 혁신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이게 들어서면 당대표가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안 돼 대신에 혁신위원회를 꾸려서 혁신위원장 따로 이재명 대표 따로 이렇게 이원체제 비슷하게 가는 것이 바로 혁신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초미의 관건이 혁신위원장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친명계는 전권 줄 수 없다 비명계는 전권을 주야 그게 명실상부한 혁신위원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워낙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전권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전권을 주겠다는 말은 전권을 안 주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혁신위원장 임기를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꾸며지게 되면 혁신위원들도 거의 명단을 정해놨다고 하는데 적어도 1년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선거 때까지는 혁신위원회가 계속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매우 갈등요인들이 많이 잠복해 있습니다 하나는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게 곧 생길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한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도 눈 시뻘게 뜨고 있죠 그 밑에 공천관리위원회 있죠? 혁신관리위원회 있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안고 간다는 건데 지금 전권을 다 주겠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지 전권의 내용이 뭐냐? 인사권도 준다는 거냐? 예산 집행권도 준다는 거냐? 뭐냐? 공천권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특히 혁신위원회가 공천권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소속 김남국이 교육위원회로 가기로 했다는 애요 원래 법사위에 있었는데 교육위원회로 가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갈수록 태산이다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 김남국 그 사람이 도대체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하느냐? 그랬다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저는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회의원이 누가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남국의가 국방위원회를 가든 교육위원회를 가든 과방위를 가든 행안위를 가든 법사위를 가든 그게 무슨 말이 그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 없죠 학생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붙을 때가 아닌 겁니다 김기현 대표님 지금 상임위원회 배정이 문제가 아니라 김남국 의원직 박탈이 문제인 겁니다 김남국이 지금 18개 상임위원회 어디로 간들 김남국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고 김남국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김남국이 휴대폰만 보면 또 코인 거래하지 않는가 전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텐데요 상임위 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김남국은 의원직 사퇴 안 하면 의원직 박탈, 제명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온 힘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팬덤 개딜들이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지지 그것의 연결 끈을 끊어놓으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김남국은 지금 3주 가까이 잠적을 하고 나타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비를 지급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조금 더 근본적인 일에 국민의힘은 타겟을 삼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제자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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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